안녕하세요. 우리 언니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. 그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.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요. 사랑하면 걱정하는 거라고. 아저씨 우연이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? 우연이는 아저씨 사랑하는데 나미한테 저기 제일 큰 별은 변호사 아저씨 별을 그랬다고요. 언니가 나미 제일 무서워하는 말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. 저기 제일 큰 별은 동호사 아저씨 별을 하자 그랬다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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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